안녕하세요. 저의 삽종이 교실에 오늘은 월빼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세모를 줘봐요. 이렇게 접었죠?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이렇게 해줘요. 이제 이 끝이 여기 밑에만 내려오고 잡아주세요. 또 이쪽 끝이 위에서는 만나도록 잡아주세요. 자 이렇게 했죠? 그런 다음에 이 위쪽 선이 아래 선을 만나도록 이런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. 한 다음은 뒤집어요. 이쪽 선이 이 가운데 선을 만나도록 이런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. 이런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 위쪽 부분이 이쪽으로 만나도록 잡아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주세요. 뒤집으면 짜잔 무형이가 완성됐어요. 잘 잡아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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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